자 핀란드 군대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이도는 현실적인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핀란드 군대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는 민간기 출입시 감옥에 갈 수 있어서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굉장히 평화롭죠? 근데 여기 시설 좋다 야. 이야 이거 이게 핀란드에서 차렷할 때 해야 되는 자세거든요.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쭉 펴야 돼. 이게 살짝 구부려져 있으면 바로 뭐라 하거든요. 어디 한번 보자. 요 녀석이 살짝 구부렸네. 얘 좀 맞아야 돼. 저는 앞좌석에 앉을게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많이 발송비를 해요. 너무 기다리고 싶어요. 다 어디 갔어요. 얘 자세 좀 봐라. 좀 건방지인데? 얘 따라가면 되겠지? 원래는 선임이 와가지고 그 데려가거든요. 첫날부터 이렇게 뛰다니 여기 좀 빡센 곳인 것 같은데? 알아서 내놈네. 와 콜록. 세 번 세 방? 오오. 좀 그렇다 한데? 이게 위에 창문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빼꼼하려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지 않나 선임들이 볼 수 있게 이거 만든 거예요. 아니 또한 짓이 나 아 이제 그 장비 가지러 갔나 이게 그 장비 넣는 그거거든요 다 쑤셔 넣어야 되는데 누가 자꾸 방구 끼는 거지 얘는 밥 먹을 때 필요한 거 자켓 팬츠 벨트 얘는 운동복 운동팬츠 운동화 겨울 그리고 물통 베렛 헬멧 모자 그리고 기막에 전쟁할 때 쓰는 벨트 백팩 장화 슬리퍼바 이불 그리고 수건 벨트 양말 그리고 팬티 반바지 저는 비밀이지만 빤스는 제 개인 빤스 썼습니다 근데 개인 빤스 쓴 거 둘 중 나면 큰일 나요 아 로가 수학가 얘기했던 문학들 톱8 오 새벽8 3분 안에 여기다 넣어야 된대 이게 상반이고 이게 Не, 안 했는거? 아니, bé, 안 했는데? 아니, 무슨 시장은 여기지?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럼. 아이안건!!! 아이안건가 여기즈니는 정년 거야. 아이안aat이. 아이안건가. 아이안건가. 2뿐다. 아이안건. 방이에요 방. 일단 이거 침대 이거 해야 되거든. 수리의 방구는 강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 망했다. 1분 더 시간 준비. 강 맞췄죠? 쪽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어? 아이고, 깜짝이야. 그 선임이 너희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아 안되겠다 너네 저녁은 없고 우리 하루종일 이거만 연습할거다 이렇게 약간 꼰대질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가봐요 야 너 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신입들한테 협박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 주는거봐 소리 내리는거봐 그 높은 사람이 아니 얘들한테 아직 그 역도 안해서 졌는데 걔들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어 지금 너도 다시 교육 당해볼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꼴 좋다 제가 같은 방 쓰기 싫은데 15분 뒤에 밥 먹으러 간대 10분 남았대 뭐뭐 입어야 되는지 여기 써있어요 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얘랑 아닌데 얘랑 얘랑 나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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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오케이 어? 인용 안을 신었어? 안 돼 부츠라고 써있는데 미누 띠 어우 10분 남았다 앉아야 돼 아니야 부츠라고 써있었어 스니커즈라고 안 써있었어 참나 양말도 신나게 보다 다 입은거 같은데 다시 앉아야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낫지 않아? 봐봐 아 모자 모자 아직 쓰면 안 돼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어렵네 아 벨트를 안 했다 아 벨트를 안 했다 됐나? 됐나? 다 했는데 아 모자 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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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원래는 건물 안에서는 모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쟤 한명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얘 뭔데? 야 뭐야 이거 갑자기 브릭이 댄스 게임? 아니 여자도 머리카락 잘라야돼요 약간 단발느낌으로 머리카락 잘라야돼 여자도 이거 오락실에 있는 펌프 아니야? 예수! 오이파스테트! 파스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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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거라서 운동화 신는 것 같아요 우리는 2나 신었었는데 밥 먹은 거야? 아 밥 보여주지 핀란드 군대밥 맛있는데 그럼 또 내 소리야. 밤에 이제 다 돌아왔는지 확인하려고 이름 한명씩 더 부른대. 바이갈라.. 뭐였지? rouval우..루utnatti. rouval우..루utnatti.. 할까부터 수학까... 에이게 일팔원 묵은 일자와 수학까가를 할까 수강할 수 있어야 할까 그일날 21.30? 파련들만라 마ом파, 수학, 디예배자, 시샹keng어다. 군대를 교과서처럼 할려그래. 또 무슨 9시 전에는 저 말을 하면 안되데. 그 이켠 안에서 뛰으면 안 돼 안에서 뛰으면 혼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게 됐냐 이제 각 맞춰야 돼 이 커버를 각을 맞춰야 되거든 의자에다가 왜 안 되냐 오 칼각 이제 다 했는데 어떻게 해 다 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 화장실 가서 똥 싸라고 여기 시설 좋다 우리는 이 칸막이가 없었거든요 야 좋네 너는 머리라 좀 잘라라 아 TV방에 가라는데 핀란드 말은 단점이 너무 길어 핀란드 말은 단점이 너무 길어 여기는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갔다 아 여기는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네 이번 주 메뉴입니다. 월요일에는 가을이 라디컬, 화요일에는 양서닝 기호사우스, 수요일에는 기린비섭밥, 목요일에는 헤르넥 게이터, 금요일에는 낙기 게이터, 토요일에는 시스콘 마카라 게이터, 그리고 일요일에는 시스콘 마카라 게이터네요. 방금 좀 핀란드인 것 같았죠? 갑자기? 이제 10시라서 조용히 있어야 돼. 소리 내면 끌려가. 얘는 눈뜨고 자네? 역시 핀란드인 이불 따위 필요 없어. 위험이 확실해지는 중 perché inviapdi case, vallat päälle tulis. Ja, sitten, viip, viip, viip! 에이깐 armea 올해 ㅜㅜ 오오오. 넌, 자, 아침 준비, 아침 준비. 빨리 어딨어요? 네, 헐ará? 에이가, 에이깐, 에이가, Leica, 에이깐, 에이깐, 아 침대부터 먼저 해야 돼 각잡아야 돼 지금 안 되는데? 옷부터 입어야지 빨리 화장실 가서 똥 타고 빨리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됐다 그 일어나자마자 막 천임이 지랄할 거야 빨리 그 침구 정리하라고 근데 침구 정리하고 점검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똥을 싸러 가야 돼 아 여기선 반대로 하네 원래는 원래는 시간이 없거든 이제 1분 남았다 빨리 앉아야 돼 다치고 앉아 아 진짜 뭐하냐 시간 없다 빨리 앉아라 앞으로 4인 줄로 뛰어야 돼 빨리 오케이 자 이제 갑시다 아마 아침 먹으러 가는 거 같아 고마워 아 밥 먹는 거 해 주지 아 밥 먹는 거만 스킵하냐 양치 같고 그런 숫대 없는 건 더 주고 자 이제 훈련하는데 15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 깜짝이야 누가 자꾸 틀어먹는 거야 일단 물병이랑 벌써 1분이야 노트 어딨지? 1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2분 남았다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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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알았어었 1분이 원래 저렇게 짧았나? 어 1분이 원래 저렇게 짧았나? 어 아 내가 잘못 입었구나 아 이런 디테일 때문에 좀 힘드네 어 아 내가 잘못 입었구나 아 이런 디테일 때문에 좀 힘드네 겁나 빡스네? 쟤 말을 믿으면 안되겠다 한번 보자 티셔츠, 카우팬츠, 양말, 슬리퍼, 칸티 아니 다 입었다고 팬츠, 반추, 티셔츠, 벨트, 슬리퍼즈, 양말 다 입었는데 진짜 아 답답해 된거야? 아 답답해 너라도 뭐라도 말해주면 안되니? 야 니 아까 말 많았잖아 티셔츠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 좋은가? 와 미치겠네 진짜 벌써 피곤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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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뭐였지? 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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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피지컬은 어때? 나는 공이랑 그 맨손으로 wrestling을 할 수 있을 정도에요 흠흠 흠흠 요기가 인터뷰하러 갔었는데 수외과가 안 갔대 forensstrichen 흠 흠 그래 빨리 뛰어가 야 걸어가다 안 뛰어가? 며친리 무슨 소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리고 두 개는 어디 갔어? 됐다. 이제 그 줄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제 알겠어? 해찬 뭐야, 해찬 뭐야, 그거 알죠? 아, 게임에서 해야지? 얘 근데 가면 좀 그렇습니다. 오, 뛰어야 돼, 잠시만. 아, 고맙고인다. 아, 지금 제대로 안 하네. 다시 방으로 가래. 이게 오늘의 교육이었어요. 정말... 오케이. 밖에 4열로 섭.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것 같네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3만원이라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 내가 지금 3만원 내공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3만원 내공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놈이 자꾸 실수하네. 뭐야. 뭐야. 오. 아, 늘 초시야. 아. 아, 실수했다. 자른. 뭐야. 이게 다른 친구들을 챙기고 싶어도 야외 훈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챙기는 건 괜찮은데 이런 훈련할 때는 좀 이기적이어야 돼. 혼자 잘하는 척을 하면은 휴가를 준단 말이야. 그 핀란드 군대 식당 보여줄까요? 이거입니다. 맛있어 보이나요? 이거는 이제 그 팬케이크인데 젤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콩으로 만든 죽이에요. 콩. 콩죽. 우유는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빵이랑 버터.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빵이 있는데 그 여기 이 빵이 있잖아요. 이게 빵이거든요. 겁나 딱딱해요. 잘못 먹으면 이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튼튼한 빵을 먹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야외 훈련할 때 여기가 이제 감자랑 고기랑 당근 그리고 그 정도? 거의 아무 맛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스를 많이 줍니다. 야외 훈련할 때는 주스. 이거는 이제 그 몰래 챙긴 거야. 너무 이제 음식이 맛이 없다 보니까 콩미리미. 가르겠습니다. 아. 응. 저녁 점화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점화하는 시간이에요. 아폴리엄.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된대. 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빨리 잠든다고?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야 우리 카드 게임 안 해? 야. 전우들아. 우리 놀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벌써 자? 원래는 10시 지나면 이제. 몰래 나가가지고. 막 모험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못 나가게 만들었네. 에이 재미없네 이거. 오우 바이갈라. 오우 바이갈라. 3분만 남았다고? 그냥 2분만 남았다고? 2분만 남았다고? 2분만 남았다. 어 오 뭐야 뭐야. 1분만 남았어. 잠시만. 어? 어디 갔지? 오우 바이갈라. 아니 이런 거 마시네? 아 이런 거 했었나? 매너를 가르친다는데 매너. 구민으로서의 매너를 가르친다는데. 쟤네 근데 선글랜스는 언제 보셨나요? 내 차량은? 그 선임한테 어떻게 말을 거는지 연습하는 거 R.A.R.I.G.E.R.Santi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소개하는 거지 네 네 네 그 다음에 좋은 아침 Johanse alkais이 päivä olla mutta menkö? 이제 가래 이번엔 뭘 물어볼까요? 먼저 인사를 하고 내 소개를 하고 좋은 아침 이제 아침이 아니래 이럴 때 방금 저거를 두시간동안 했어 네 야 네가 나한테 심부름 시킬 싸이야? 싸가지가 없네 나한테 욕질까지 한다고? 담배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하니까 욕까지 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네 무슨 일찍이 나갔네 네 아 지금 밖에 있으면 안 된대 사료가 awhile 반응 불이 켰어 오 안 보고 있다 가만히 가 아 아 불이 켜버렸다 불이 켜고 불이 켜고 불이 켜고 불이 켜고 불이 켜고 이때다 그 인사하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뭐하는 새끼야 또 다른 데를 가래 내가 왜 스프라운드에 심부름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쩜쩜쩜쩜쩜쩜쩜쩜 이동방으로 가야 돼 사귄사귄보다는 거 오 찾았어 릴스 gi폰 아..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다가리지 시키는건 솔직히 찾긴 찾았는데 안 주고 싶어요 거짓말 할까요? 안 주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 이 새끼가.. 쟤 좀 혼나야겠네 아 놓쳤어 아 근데 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나? 보통 뭐 버그 있지 않나? 주석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벽들도 가든지 이런 거 없었나? 서든해서 많이 했는데? 오씨 뭐야 깜짝이야 얘 뭐야? 얘 뭐지? 도둑인가? 어? 어어? 어어? 오! 뒷문으로 나왔다 오! 대박이다! 와! 대박 얘네네 뭐하냐 근데 여기서 여기는 군대 안에 있는 숲이에요 저기 출구가 보인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과연 어? 어? 근데? 탈영도 할 수 있게 해주지 길이 잃은 것 같은데? 길이 잃은 것 같은데? 안 나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 누가 누가 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데? 아니 아니 내 물건을 훔쳤어 근데 내 여기서 뭘 사자 갔지? 얘 너무 슬퍼 보여 지금 좌절하고 있는거지 아 내가 근데 왜 들어온다 해가지고 아직 400 이내 남았어 어떡하지? 더 나 보고 싶다 약간 이런 표정 아니에요? 얘도 똑같애 똑같은 표정이야 다 영혼이 없어 똑같애 야 말해봐 너무 너무 내가 내한테 담배를 왜 줘야지 아 반바지가 없다 반바지 훔쳐갔어 저 새끼 반바지가 없어 미친 자식이야 반바지 이 정도면 되겠지? 흠 나이놈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작성해야 되는 서류네 얘한테 말을 걸어봤는데 나를 안 믿어 나보고 이걸 책임져가지고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네 이거 너무 억울한데 빨리 안내나? 어? 나 니한테 담배 주려고 했는데 버릴거야 내 티셔츠 훔쳐갔지 어? 야 조금만 할 때 말하라 아휴 분하다 아 분하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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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